우유 우유 여기 있어 엄마 데리고 올게 신경도 안 써요? 우유 엄마 왔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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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엄마 너무 좋아? 엄마 너무 좋아 우유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아이고 좋아 엄마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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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엄마 엄마 아 귀여워 옳지 옳지 잘하네 오 잘 걷네 잘 걷네 우유야 우유야 엄마 냅둬 어메 어메 잘 걷네 잘 걷네 이렇게 좀 천천히 걷게 연습을 시켜줘야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평소에 쉴 때는 여기 울타리에 넣어주고 제가 들어와서 좀 놀아줄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 걸로 이 친구가 같이 있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은데?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아이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너무 쎄 우유야 너무 쎄 그렇지 엄마 싫어하잖아 연유야 다리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러고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여워 우리 연유 이렇게 울타리 안에 넣어줬습니다 안 그러면 우유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게 다 구멍이 있어서 숨은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우유야 거길 왜 들어가 우리 우유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얹어서 막아놓을게요 이렇게 우리 애가 안정을 취해야지 엄마가 이거 어쩜 좋니 쟤? 연유 신났어? 꼬리 흔들어? 아이고 잘 걷네 다행이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 아구 신나 연유 언니 집 온 거 이제 알겠어? 신났어? 우유야 미치겠네 우유야 니가 거기 왜 가니 이게 울타리가 좀 낮긴 한데 연유가 밥 먹을 때 흥분해서 막 점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낮게 이렇게 했거든요 살짝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당분간은 회복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걸로 아 귀여워 김샤주 남나 남나 안녕 그렇지 그렇지 잘 걷네 음 잘 서 있네 어구 잘 걸어 다녀 신났어 귀여워 진짜 잘 걷네 신났어 귀여워 돌아온 무릎 강아지 귀여워 아 이게 너무 요염하고 귀여워 오유야 너 왜 그러니 진짜 엄마 좀 쉬게 해줘 너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같이 못 있잖아 미치겠다 연유 짜증나 아이고 가지마 우유 앉아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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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아이고 귀여워 아우 신나 아유 귀여워 아 이뻐야 갈게 휙 아유 귀여워 귀여워 연유 아이고 연유 야 우유 야 엄마 엄마 곧으로 빼게 봐 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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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야 야 우유야 야 쟤 좀 체포해 쟤 좀 체포해 연유 어구 잘 걷네 어구 잘 걷네 어구 잘 걷네 어구 신나요 진짜 잘 걷네 어구 아우 야 아우 야 내가 가랑 아우 야 King 새롭게 야 야 야 엉 아 가 하 편해? 귀여워 편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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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! 으잇! 짠짜라잔! 짠짠짠짠! 뽀뽀라펫 클래식 웨건 매뉴얼 툰툰해 오! 됐다! 트랜스! 포머! 오이차! 와우! 좋은데? 미쳤다! 우와 미쳤다! 어머 어머! 웬일이야 이게? 와우! 미쳤다! 오! 멋있어! 이건 뭐야? 설마! 진짜 유모차처럼 잘 어울려! 세상에! 뒷바퀴 고정되네! 세상에! 이렇게 해서 가방걸이 라이너 세트 이렇게 해서 연유 등장! 자자잔! 우와! 엄청 넓다! 연유! 편해? 연유! 아 귀여워! 이거를 요렇게 올리면 옳챠! 어구 넓어! 어구 넓어! 시운전 해볼게! 연유야! 살짝 움직여볼게! 연유! 언니 여기 있지! 움직일게! 오! 부드러워! 안 무섭지? 잘 움직이네 이거! 오! 부드러워! 부드러워! 아구 잘해! 아구 잘해! 오! 승차감 좋다! 우유 등장! 오이차! 오! 남는다! 남아 자리가! 한번 움직여볼게! 신경도 안써요?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지? 우와! 근데 진짜 승차감 좋다! 오! 미는 느낌 좋아! 연유 언니랑 이거 하고 산책 가자! 알았지? 이제? 귀여워! 짜자이 15kg이니까 이걸 다 넣고 스스로 탑승할 수 있게 3명을 눌러서 내려주면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! 3명 올라가! 옳지! 잘하네! 아구 잘한다! 옳지! 너무 잘한다! 이거 좀 올려볼게! 옳지! 놀랬어! 어때요? 옳지! 잘하네! 너 왜 그렇게 귀엽냐? 와 짜장이 같아도 사이즈 딱이다! 긴 짜장! 너도 탈 수 있어! 괜찮지? 스스로 어떠세요 고객님? 좋으시죠? 괜찮은데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잘하네! 안 무서워! 귀여워! 너 진짜 애기같다 짬이야!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어? 이거 열어주면 나올 수 있니 혹시? 귀여워! 아 진짜 귀엽다! 짬이야 여기 봐봐! 이거 나올 수 있겠어? 이건 안될까? 아 귀여워! 아 귀여워! 왜 이렇게 귀여워? 편안해 이제? 아구 귀여워! 편안해요? 이 숨막히는 발 너도 이거 같이 쓰자! 연효랑! 알았지? 예쁘나? 야 짬이야! 안 내놔! 야! 내놔! 그게 장난감이야! 김짬이 내놔! 이건 베개야! 아 진짜 미운 놈! 미운 아가예요? 아구 귀여워! 같이 나가자 우리! 애들 목줄은 여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물티슈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귀여워! 귀여워! 우유 나가면 안 돼! 큰일나! 귀여워! 우유 나가면 안 돼! 우유 나가면 안 돼! 귀여워! 열어보다가 아구이 다녀와! 천안 넘어져! 큰일났다고 했잖아!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! 큰일날 뻔했네! 혈기왕성씨를 어쩜 좋아! 잠깐 내리자! 얄뉴어犬! 옳지! 옳지! 진짜 하다던 것 같아요! 집회를 보고 터다디! 귀엽다 귀여워